2021년 11월 30일에 추가된 CJ의 감사제, 본격적으로 니치카와 미코토의 이야기, 루카하고의 연관점을 다룬 스토리로 다른 감사제의 스토리랑 다르게 뒤갑게 찝찝하게 끝난 스토리였습니다. 그런 스토리 속에서도 니치카와 미코토의 갈등과 고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었죠. 이번 영상은 CJ 리뷰에 이어서 니치카와 미코토가 이번 감사제를 통해 어떤 길을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니치카의 관점에서 감사제를 이야기하자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는 루카하고의 관계성, 두번째는 니치카가 생각하는 감사와 아이돌상, 첫번째 루카하고의 관계성을 보면 말한 것처럼 다이몬드 닮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전 노케로서서부터 행적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막판에 언급했는데 이번 감사제에서 확실히 행적이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감사제를 준비하면서 보여주는 미코토와 루카의 해상 장면에서 니치카와 루카는 같은 길을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 단 과거와 현재에서 보여주는 결과물은 달랐습니다. 루카하고도 유닛이었던 당시의 감사제는 현대무용을 제안한 사람은 루카지만, 니치카와 유닛인 지금은 제안한 사람은 미코토. 감사제를 앞두고 여러가지 준비를 이행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결국 감사제 결과는 영 아니었고, 결국 스케줄을 인해 감사제는 거의 흐지부지 되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감사제 결과까지. 특히 이 둘은 미코토의 무용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둘 다 가득했다는 점에서 엄청 닮았지만, 감사제 과정과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루카의 경우는 기초가 탄탄해 감사제 장애까지 안무를 완성시킬 수 있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감사제의 집중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위해 스케줄에 모든 것을 부어 현대무용을 취소, 니치칸에 있는 시간 없는 시간까지 억지로 썼지만 현대무용의 기본기가 없다 보니, 감사제 당일까지 안무를 마스터할 수 없었기에 본인이 포기하려고 했지만, 결국 미코토와 프로듀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해서, 안무를 포기한 가창을 택하게 되었죠. 이런 과정과 결과로 인해 루카는 자신하고 파트너일 때 미코토의 무용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니치카는 자신의 무용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창을 전부 이용해 미코토를 돋보이게 해주었지만, 최종적으로 미코토의 언급은 없었고, 그 시절의 루카는 루카대로 신적으로 인기가 오르고, 니치카는 현재 진행형으로 못하지만 응원하게 되는 건방진 라이로 인기가 더욱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니치카가 생각하는 감사와 아이돌의 상으로 이어집니다. 니치카는 야쿠모남이라는 아이돌을 동경했고, 그런 실력 높은 아이돌처럼 되고 싶어 했던 아이였습니다. 즉, 니치카는 아이돌이 되기 전 팬의 입장에서 아이돌을 봐온 인물들 중 한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자신 옆에 있는 능력자 미코토를 동경하고, 미코토를 돋보이게 해주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그녀 옆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제가 끝나고 니치카 엔딩을 보며, 감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아이돌의 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연 아이돌이 감사하기를 원하는 걸까? 스테이지에 나오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한 건 이쪽이라며, 마치 팬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이 의미심정한 말, 감사한보다 보고 싶은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며, 니치카는 그런 빛나는 색의 아이돌을 동경하고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깨에 들어오고 경험한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며 TV나 매체에 나오는 것만으로 오케이, 춤도 제대로 못 쳐도 오냐오냐 하며 봐주며 응원해주고, 진짜 실력자들보다 그저 귀엽고 예쁘면 장땡이니 어깨에 대해 한탄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력 있는 그런 존재들을 동경하고 되고 싶어 했던 니치카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상하며 보선적인 현실일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시즈의 설정이나 니치카의 설정이 이전 AKB48 시절에 일본의 아이돌 어깨를 비춰주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마음과 메시지가 확 와닿게 느껴지네요. 이전 AKB48 시절의 일본 아이돌 어깨는 최고의 실력보다는 니치카가 말한 것처럼 못해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아이를 응원해주며,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를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더욱 인기몰이를 하였으니까요. 특히 그 시절의 가장 큰 문제는 인기투표 같은 시스템과 관련 구축 판매 실적, 현재와서는 K-POP이나 한류 아이돌, 니지유 같은 일본인 구성 K-POP팀으로 인해 그런 막힌 문화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일부 측에서는 아직 그런 지지가 있으며, 특히 지하들 시장은 아직 그런 문화가 박혀있는 만큼, 이런 모성적인 모습을 이번 감사제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돋보이게 하며, 니치카가 생각하는 그런 상을 더 언급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즈의 스토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었기에 더욱 말이죠. 미코토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언제나 최고의 무대와 퍼포먼스로 감사를 전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시즈의 감사제의 큰 서투리 라인은 감사를 전하기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가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이든가, 문제에 대해 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미코토는 루카와 니치카의 스토리 사이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제의 무대를 정하는 과정에서 2시간대의 사무소다, 현대무용을 택했는데, 과거의 경우는 루카가 미코토의 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현재 츠바세에 와서 미코토의 현대무용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때 보여주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는지, 아님 문득 감사제라는 말에 그때가 떠올라서인지는 추측에 가깝지만, 감사제 무대가 결정된 시점에서 니치카의 갈등과 함께 과거 루카의 갈등이 번갈아가면서 보여주었죠. 루카나 니치카나 현재 인기몰이었던 만큼 정규 스케줄이 계속 밀려와 감사제를 위해 레슨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먼저 과거 입장에서 보면 매니저와 회사 입장에서 미코토와 루카는 신인이었던 만큼 엄청 중요한 시기고, 그만큼 더욱 큰 활동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너무 홈에 집중하면 후에 너무 허들이 높아져 팬들이 늘어나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윗선에서 현대무용을 중지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코토 역시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였죠. 사실 여기까지 보면 자신과 루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뒤에 나오는 어중간한 상태로 행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 결국 최선의 감사제를 위해 못하는 건 적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카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위에서 이미 정했으며, 미코토도 현대무용은 다음에 보일 수 있으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며 의미가 없다고 하며 받아들이라고 하죠. 현재 입장에서는 미코토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니치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상황. 미코토는 기본과 안무를 전부 습득한 상태라 여유가 있던 만큼, 그만큼 그 시간에 개별 레슨도 하고, 감사제 무대를 위해 도와줄 사람을 찾고 다녔죠. 하지만 니치카는 정규 방송과 개별 스케줄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따라가려면, 통상적인 레슨 시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했기에, 스케줄을 억지로 줄여가면서까지 레슨에 집중합니다. 이 사태는 하즈키 측에서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프로듀서에게 충고했지만, 처음에는 믿고 있다,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눈을 가렸지만, 니치카가 점점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된 프로듀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와버렸죠. 거기서 결국 니치카가 못하겠다고 하자, 미코토는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때 이 말 진짜 잘못 들으면 못하면 할 수 없지, 포기의 식으로 잔해하게 들릴 것입니다. 특히 현재 니치카의 정신 상태는 가도한 무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으니 더더욱 말이죠. 다행히 타이밍 좋게 프로듀서가 와서, 미코토의 진짜 의미는 못하겠다면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여주자였으며, 니치카가 춤이 안되면 가창으로 미코토를 뒤에서 보자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진짜 정 못하겠다면 다음을 기약하며, 자신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소중히 생각해달라고 말해주죠. 미코토 입장에선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로 정하나는 그 마음이었지만, 니치카는 뭐였을까요? 이는 앞에 스토리에서 추측이 가능한데, 니치카가 그만든다고 하는 시점에서, 자신 때문에 미코토의 춤이, 지금까지 미코토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니치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은 분명 미코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 루카 역시 마찬가지였죠. 해상 장면에서 자신 때문에 미코토의 춤을 모두에게 못 보여준다는 것에 분노했으니까요. 미코토 입장에서 감사제를 보면, 미코토는 팬들에게 주는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니치카와 루카는 미코토를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루카는 춤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니치카는 자신을 버리면서 보여주었죠. 마지막 루카의 의미 신정한 SNS는, 아마 그거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아니었을까요? 종합해서 정리하면 니치카는 전부 루카랑 같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루카하고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죠. 그 결론이 바로 감사제의 미코토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 하지만 이는 소중한 미코토를 위해서이지, 감사를 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니치카는 팬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감사를 받는 만큼 멋진 무대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의 주인이 바로 최고로 노력하고 잘하는 미코토. 하지만 어째서 자신한테만 그런 인기가 오고, 어째서 어깨는 이런 것인가 하며 함멸합니다. 미코토의 경우는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드를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최선을 다하는 실력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빛을 본 건 니치카였죠. 하지만 미코토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고 더욱 퍼포먼스를 갈고 닦아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레슨을 합니다. 저번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CJ의 감사제는 성장보다는 무언가 갈등만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어깨에 대해 불신이 생긴 니치카, 그저 눈앞에 팬만 생각하는 미코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걸 해낸 니치카를 질투하는 루카까지. 참 복잡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감사제 영상은 루카 시점에서 보는 감사제 영상으로, CJ 감사제 영상은 끝마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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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